여기까지아 차량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히히 카드 길이 왜이렇게 안갈라져서 중간에 안 붙어있냐 저런 영상 보고 왔더니 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천천히 하자고 난 맨날 스순 아니예 똥캔 골진이냐 계도냐 골진 좋은거 맞아 근데? 이 게임은 얼마나 해도 맨날 카드가 의심된단 말이야 정말 좋은 카드가 맞는걸까 고객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5 5 내장의 차 신경독 칼질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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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만 병법서 내장 해체 또 나왔네 울기 독 찌르기 셋 다 넣으려면 이유 될 수 있겠는데 킹진 틈속화를 이었습니다 돌치는 자기 역할을 다했다 아 이게 뭐야 팔질만 나와 무료 낸 기구체 무료 낸 기구체 폭매다 폭매다 폭매 빨리 급함 급함 켈리 버스 뭔 켈리야 켈리같은 소리 하네 퐁 퐁 소매 강화할까 아는게 맞겠지 아 근데 이거 과연 포션 있으니까 강화를 할까 무력화나 독재력이 뭐 탈출구 구르기 구르기 강화할까 아찌 앤 롤 총매 총매 던질까 말까 던져 워 오 카드 하나만 더 있었어도 딜이 더 잘 나왔을텐데 아슬아슬했다 아 이거 땅썰곤이라 울릴걸 유령의 형상 액 초커 마렵네 히롤라베님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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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나쁘지않아 근데 더 좋아야돼 딱 나쁘지만 않은 정도라서 더 잘돼야되는데 이 정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쓰레기같은거 안 나오는거 보다는 이게 낫긴 한데 아니 이거 사기야 힘들겠는데 더 쓰레기 이벤트에 나오는 꼴을 못보겠다 아 아 내 돈! 도둑이야! 정찰불로 여기까지 가야죠 아니 탑플 탑플 들어가는 꼴봐라 아니 이게 아니지 포켓몬스트 할 땐 역시 관장을 직접 직접 때려야지 다리걸기 천척 킹중 갓비 다이렉트 어택 괜찮은 전략 원재준 싸일 게임 시작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벤전 갖고 싶은 포통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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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싸 싸 싸 싸 아니 뭐지? 알놀림 급함 여기 살짝 앗 그지색 그지색 아니? 아니? 그로 개말리네 억간데 복점보다 밑에 처박혀있네 아니 게다가 덱 섞을때 나와서 쓰지도 못해 아니 아니 아 개요까지 진짜 아 뭐 3같은 게임 아 형상써야되는데 형상쓰면 미란 나오잖아 이거 어깨가 너무 심했다 이번에 어깨가 너무 심했다 병속에 폭풍 병속에 폭풍 아이 병괜전이 딱인데 아니 병속에 형상을 왜 넣냐고 오 에이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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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깨 어깨 적당히 좀 쓰레기가 지나와라 아니 신경독 탄풀 뭐하냐고 뭐해 발놀림 하나 나오면 그 그락인데 절대 안나오죠 답이 없는 것 같음 왼전이 있었음에 이겼을 것 같은데 왼전도 없음 다 쏴 탑들 강호했네 다 쏴 탑들 강호했네 온도해 지금 던지면 96이니까 문열이잖아 그러면은 참아야다 푸사트 문열함 홍맨은 지금 쓰는게 맞을 듯 어족 맞은거 되게 아쉬운데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어족만 잡혀도 잡는데 잠깐만 어족 귓집비만 잘 잡혀도 되는데 네 막내든 왕쌍 다이 Zahl 4 5 5 5 퐁쌍 어둑 병상 병상 두 번 말했다 이제 형상 쓰면 잡기 아니 갑자기 애매하게 또 형상 쓰지 말까 는 그러면 죽어요 어족색 1두매라 죽어라 어족이 일을 하네요 그지하튼 어둠의 족수색 한번만 일해라 한번만 응 절대 일하네 절대 일하네 어족색 형상 하나 더 악초크 악크초크 에반드 시작 에반드 아 뭐 먹어야 되지 룬피라미드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룬피 먹었으면 거의 거의 확 성크릴 듯 하지만 안 나왔죠 룬피 퍽 퍽 황스러운 나무 껍질 강함 가운 폭매 왜케 나머지는 다 별로냐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위험한데 아니 발돌림이라도 줘봐 클리어 16포밖에 안돼 그것보다 높을 것 같은데 하잇 위지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위지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신경독이 떠야되는데 스물아홉장중에 좀 힘들듯 본사항 진짜 거지같네 초기 몇 시안 늦게 수안 남이 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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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션 안 떴다. 에어 오케 잡어. 나잇. 외로운 게임. 나 발놀림 하나만 줘. 두개 주면 더 좋고. 이쁜. 긴 마이너스 45 아잇 이딴 쓰레기 주지마라 진짜 아쉬워서 쓴다 일단 잡둑 똑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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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안줄거야 이런 매친 가나 주는게 그렇게 힘드냐 형상님 제발 공맨 3개 나비 있는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뭐 작았으면 됐다 하지만 기분 나쁘죠 전략가 아 진짜 룬 피난 쓰면 깨는건데 차 세트 아룸바 아룸바 돈내고 살정도로 좋은거 같은데 아잇 뭔 독바력이야 꺼져 꼴밖에 안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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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지. 무구 팅크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방호도를 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덱에서 얻는 필요가 없죠. 쓰레기겜. 병폭유령 드디어 쓴 거 처음으로 쓴 거 아닌가? 맨날 한 바퀴 돌리고 썼는데. 영방호도를 얻습니다. 방호도를 영헀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속 포션. 포립 타임. 포립 타임. 포립 타임. 포립 타기 그럼 야외. 아예 독바력이 열받아 아예 독바력이 열받아 마지막 송맨다 이렇게 써버려도 되나? 아니 분리타임 우리가 지나오지 마라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 저것도 첨탑과학이 이남 불타 두장 쓸릴 이사주 없어서 그렇지 잘 관측되지 않는 과학 현상입니다 발놀림 하나 나오면 진짜 달달한데 폐기물 기분나쁘게 기술이름도 폐기물이야 그로운 그로운 깍까스 다음은 달팽이냐 소누 데카냐 들어와 포션 다 불어박을 것 같은데 아 모스가 뭐든 가네 또 리몬 팽이냐 어어 남리빼 일 콩매를 콩매를 한 바꾸만 더 돌리자 액 돌리는 거 한참 걸리는데 아트 후 약속 다 한턴 왼쪽에 던져되나 오른쪽에 던져되나 아니면 상관없나 부모님의 시스템. 왼쪽에 던졌어야 했나? 왼쪽이 맞았나? 아 내 포션 내 포션 왼쪽 오른쪽은 상관없었고 역배 2040 돈이 없네 돈 좀 줘 돈 줘어 뻑뻑 아 붕대 붕대색 뭘 봐 뭘 쳐다봐 다일런트 처음봐 그의 반반이네 신경독이랑 탄풀 빨리 나와야됨 신경독이랑 탄풀 빨리 나와야됨 하지만 어림도 없이 하지만 어림도 없이 부풀은 다일런트 처음부터는 그의 반반이 나오고 그의 반반이 더 남아있고 일부 길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인생이 없었지 다일런트 망원으로 부착해 내 체력 쓰레기 게임 내 다음 게임 쌍둥이 불타 진짜 거지가네 근데 꼽다 진짜 쓰레기 게임 summer 숨자 둘 둘 셋 셋 한국국토정보공사